오늘은 여러분께 한 가지 재밌는 논쟁에 대해 보여드릴 겁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소방공무원 채용 시 체력시험을 남녀 동일 기준 적용을 선언했습니다. 성별 구분 없이 모든 지원자에게 똑같은 채점을 하고 현장에 적합한 인재를 뽑기 위한 조치라 말했죠. 실제로 화재 현장에서 불을 끄기 위해서는 정말 강력한 수압의 호스를 들고 버티고 서 있어야 하고 목숨이 걸린 현장에서 저 무거운 호스를 들고 정말 무거운 소방복을 입고 뛰어들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소방복의 무게는 20kg과 넘어가고 모든 무게가 한 곳에 집중된 게 아니라 온몸의 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에 쌀 한 가마니를 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무겁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솔직하게 경찰은 그래도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총 한 방을 맞으면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이기 때문에 강력한 공권력이 있다면 여경도 충분히 활약을 할 수 있죠. 하지만 화재 현장은 다릅니다. 총 한 방 쏜다고 활알 타오르는 불이 죽는 것도 아니고 화재 현장이 성인지 감수성이 충만해서 여자 소방관이 왔다고 약하게 타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난 현장과 맞서 싸우는 소방관만큼은 체력이 중요한 게 팩트입니다. 하지만 우리 여성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악력 기준도 똑같이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성인지 감수성을 장착해라. 진짜 한심의 우리나라만 이렇게 여자 남자 신체적으로 아득바득 똑같이 하는 것 같아. 이야 여자보다 힘세서 좋겠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그녀들의 논리를 하나하나 팩트로 박살내볼 건데요. 팩트에 대한 반박 환영하니 우리 언니들의 많은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악력 기준도 똑같이 한다고 경악하는 우리 FM원냐에게 한마디 하자면 혹시 여성용 뿌띠 소방호스가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자들의 약한 체력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소방호스와 수압은 동일하지만 무게는 바니바니바니랍니다. 라는 혁신적인 여성용 신기술이 나와서 여자 소방관들은 그거 들고 불 끌어가나요? 당연히 남녀 똑같은 무게의 소방호스를 들고 다니는데 악력 기준도 동일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다음으로 우리 여성들은 남녀 소방관 필기 기준이 다르고 남자들이 여자보다 낮은 지능으로 합격한다 말하고 있죠. 남자들은 더 공부를 못해도 붙여준다. 필기커통에 시켜라 실무에서 체력은 동등하게 요구되는데 외치식은 동등하게 요구하남. 이라는 식으로 여자들은 공부를 더 잘해야지만 소방관이 된다고 주장하는데. 2023년 소방청에서 발표한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공고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채로 뽑는 소방공무원 남성의 합격선은 260점이고 여성 역시 260점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정확하게 보여드리자면 남성들의 필기 합격선 평균은 258점입니다. 그리고 여성 역시 258점으로 남성과 완벽하게 동일한 합격선을 가지고 있죠. 놀랍게도 우리 여성들은 여자가 남자보다 공부를 더 잘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두 성별 모두 똑같은 합격 커트라인을 가지고 있는 게 팩트 사실이죠. 혹시 우리 여성분들 제가 이런 팩트 사실을 보여줬다고 숨이 껄덕껄덕 막히시고 온몸이 덜덜 떨리시나요? 우리 여성들의 주장대로 남녀 공평하게 다 합쳐서 뽑으면 여자들이 체력검정에서 압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네. 무조건 남자들이 훨씬 더더더더더더더 많이 뽑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 알당제 때문에 남녀를 나눠서 채용하고 있는데 우리 여성들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여성들은 대한민국만 있다고 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도 얄짤없이 15kg이 넘는 전기톱 두 개 들고 50m를 걸어야 하고 톱이 땅에 닿는 순간 실격되며. 제 한 시간 내에 구조용 사다리 설치해야 하고 실제 벽강도와 유사한 벽을 해머로 부셔야 하며 평균 성인의 몸무게 더미를 끌고 가야 하고 중간에 놓치거나 멈추면 실격이 됩니다. 2016년도 기준 뉴욕시에 소방관만 500명 중 52명만이 여성 소방관이죠. 대한민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여자가 살기 편한 세상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충만한 화재 현장을 보유하여 여자로 태어나면 불도 살살 끌 수 있는 나라가 이 나라이죠. 오늘은 팩트로 여성들의 논리를 박살내봤습니다. 화재 현장은 감성 충만한 공감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화끈한 물의 수압과 강인한 체력으로 해결하는 게 화재 현장이죠. 자격 없는 여성 소방관이 늘어나면 피해를 받는 건 아무런 죄 없는 어린아이 노인 같은 취약계층이라는 점 명심해주세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성별 따로 뽑지 않고 성별 블라인드에서 뽑으면 체력 검정에서 우수수 떨어져서 남자밖에 남지 않는 게 진실입니다.